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6200여 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체포동의안 가결 쿠데타 박광온이 진짜 주범입니다 사실 저는 박광온이 진짜 주범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주범, 탄핵이래 자꾸 체포동의안 가결 쿠데타를 주도했던 세력이 따로 있다 그래서 설훈이라든지 김종민이라든지 조응천, 이상민 이런 사람들을 제가 거론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압박을 하는데 박광온이 나름 자기 딴에는 중재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중재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고 그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보자면 박광온이 저쪽 수박들 편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다거나 추도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거시감 혁명이 있었다 지단에는 절충안 내려고 했던 것 같다 절충안이 뭐였고 그게 적정한 선에서 공천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타협안 정도를 제시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겉모습 진행되는 겉모습만 보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속내를 확인해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번 가결 쿠데타 체포 가결 쿠데타의 핵심이 바로 박광온이었다 어떻게 보자면 이 가결 쿠데타 세력의 가장 구심점이었던 사람이 박광온이었다 박광온이 이재명을 몰아내고 당권을 지가 거머쥐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는 이런 충격적인 모습들 보면서 저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당혹스러움이 이제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아 당혹스러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김종민이죠 김종민 의원과 가장 지금 김정호 의원 되게 거칠게 지금 화를 내고 여기서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해 두고 보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박광온이 김종민 의원하고 보면 김종호 의원이 대놓고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이죠 김종호 의원이 김종민한테 대놓고 똑바로 해 두고 봐 라고 얘기를 하죠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방금 김종호 의원이 김종민한테 두고 봐 라고 얘기하죠 좋아 두고 봐 알았어 두고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김종호 의원이 화가 많이 났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김종호 의원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얼마나 화가 났길래 무엇이 화가 났길래 이렇게 김종민한테 대놓고 똑바로 해 두고 봐 두고 봐 보면 두고 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김종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김종호 의원이 최근에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 당시 가결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 당시 전후 맥락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광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그런 하마터면 가결될 뻔했던 그런 걸 겪고 나서는 다들 이번에는 무조건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된다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정치 검찰이 야당을 분열 지키기 위한 이런 체포영장 동의서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서 당론 부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혹을 했는데 안 했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하게 당론 부결을 미루면서 당대표 사퇴하고 당론 부결하고 이렇게 맞바꾸려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부결표를 던졌던 우리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지난번 꼴이 안 나려면 이번에 단호하게 당론으로 부결 결정을 해서 희탈표를 없애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당론 표결을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역풍이 우려되고 또 중간에 기권 무효를 던진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아야 되고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 그렇게 당론 표결을 미루면서 막판까지 당일날입니다 21일 오전에 원내대표가 단식 중인 당대표 병원에 찾아가서 이거를 마치 최후 통첩처럼 당대표 사퇴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가결파를 설득시킬 수가 없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더 큰 혼란 지도부가 붕괴된 부재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그걸 수용을 해달라 결과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사퇴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 아까 29표에서 39분 정도가 가결과 기권 무효로 그렇게 해서 사실 검찰의 불법 부당한 체포영장에 편승해서 당의 당권을 뺏어 가려고 했던 그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왜 원내대표가 당장 사실은 그런 사태에 직면하면 가결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주고 물러나는 게 너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것도 그만두지 않는다고 했다고요? 말로만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영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날만 해도 세 번의 의원총회를 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주 무책임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거는 이게 미리 준비된 당권 찬탈 음모의 그런 시나리오 속에 오히려 당 지도부 당 지도부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 대표고 최고위원회거든요 그 사퇴를 오히려 그것까지 압박하고 그래가 사퇴하게 된다면 이제 비상대권은 원내대표에게 가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가결파의 중진 의원들로 그렇게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이나 총선 지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숨은 의도가 그렇게 드러나게 된 거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계속 버틴 거죠 버티고 버텨야 되고 나중에 대다수 북열파 의원님들이 사퇴를 요구했을 때 자리에 영연하지 않는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다음 날짜로 미루거나 비대위를 꾸리려고 했거나 또 한편으로는 일부 가결파 의원이 나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이렇게까지 그걸 받아들여야 했었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이겁네요 역사적 심판을 정치적 심판을 거결파들은 우리 민주당 역사에 아주 치욕으로 정말 치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치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 잘 들으셨죠? 참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래요 결국에 박광온이 이 모든 작전을 다 짰다 그러니까 다수의 부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다수의 주장이었는데 그 다수의 주장을 일부러 뭉개고 그 뭉개기 위해서 부결파를 설득해야 되니 어찌느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끝끝내는 오히려 가결파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으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협박하는데 최선봉했었다 이것이 박광온이다 그리고 체포동향 가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했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박광온 의원에 대해서 야 너 책임져라 네가 부결파를 설득시킨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냥 한꺼번에 우리가 당론으로 부결을 하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뭐 역풍이 우려되니 어찌니 그러니까 일단 부결파를 한 명 한 명 설득을 해서 결국에 부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게 그게 박광온 너 아니었냐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데도 박광온이 시간을 제일 하일필 끌면서 안 하려고 사퇴를 안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결이 나온 직후에 사퇴를 하라는 요구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사퇴 안 하고 뻗탱이다가 결국에 새벽역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사퇴한다 사실은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이 돼서야 사퇴하겠다는 입장이 발표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자면 박광온이 이 모든 이 모든 쿠데타를 사실상 주도한 거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되는 것은 거의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 중에서 130명 정도는 당론으로 부결표를 던져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해 둔 상태였는데 자 이거 당론 표결로 가자 당론으로 가자라고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박광온이가 밀어붙이는 걸 막았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 설득해 볼게 부결표를 잘 설득해 볼게 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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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와중에 예 표결이 진행이 됐고 당론으로 채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이 됐고 그 결과 부결표 가결표를 던진 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있는 것이요 사실 그 민주당 중앙위원회 하고요 당무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시켜야 한다라는 그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만 부결 결론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근데 민주당 최고 결정 의사결정기구는 사실은 그 전당대회가 아닌다면 중앙위원회에요 중앙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당무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합니다 당무위와 중앙위원회 결정했으면 의원총회는 따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의원총회에서 자기들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안 났다는 이유만 이게 당론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버텨겼는데 이 버텨기게 된 이유가 결국엔 누구 때문이었다 예 박광훈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야 우리 30명 가지고 이재명 너 날릴 수 있으니까 너 어떡할래 물러날래 안 물러날래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30명 전체 170명 중에 130명의 국회의원은 이재명이 계속 당대표로 있기를 바라고 기껏해야 30명 남짓이 물러나기를 바라는데 정상적인 당대표라면 물러나는 게 맞겠어요 안 물러나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물러나지 않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니까 박광훈 마치 자기는 중재를 하려는데 잘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뭐 이상민이라든지 설훈이니 김종민이니 조응천이니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가결이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 원래 지가 정말 중재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어 그래 내 중재하려는 거 실패했다 내 책임지고 물러날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뭐 안 물러나고 뻣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자리에 연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계속 헛소리를 막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었다 라는 게 이게 드러난 겁니다 자 종합하면 그래요 박광온이 주범이다 인거죠 자 아 참 아 그러고 보면요 이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며칠 전에 처음 말씀드릴 때는 박광온이 이 사실 주도한 건 아니고 박광온은 지간에는 뭐 절충안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절충안을 제대로 지가 어 만들겠다 그래서 부결을 시키겠다 어 당론으로 딱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부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박광온의 그 공식적인 멘트였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광온이 주도한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이 주도한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문자 이 찌라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도종환과 송기헌 이 두 사람이 그 당론 표결을 막았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 송기헌과 도종환이 당론 표결을 막았으면 뭐 박광온은 거기에 이제 슬그머니 실려가는 듯 했구나 뭐 적당히 줄타기를 했구나 그러다가 줄타기에 실패하고 사퇴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이 박광온이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를 문병을 갔던 이 과정은 사실은 자기 겉으로는 절충환을 만들기 위해서 절충환을 합의시키기 위한 뭐 그런 행보였다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물러날 것을 요구했는데 물러나지 않고 공정 경선만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그래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가결표를 던졌다라는 식의 얘기는 사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박광온이 자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려고 이런 엉터리 주장을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박광온이 사퇴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박광온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뒷간에는 가결파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절충환을 만들려고 했는지 혹은 제가 설득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광온이 사퇴를 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거죠 그리고 김종민이라든지 이상민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박광온의 사퇴를 극구 반대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자면 진짜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것만 보더라도 박광온이 실제 쿠데타의 주범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그래요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아마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수 국회의원들의 부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광온이 다수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뭉갠 거죠 이렇게 박광온이 다수 국회의원들의 요구, 당론의 다수 계열의 요구를 뭉개고 있는 틈에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퇴진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천을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공정한 경선은 내가 약속할게 라고 나름 타협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박광온이 뭐라고 함정을 받느냐 아 좋다 그러면 내가 수박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설득을 할 터이니 이재명 대표 명의로 부결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만들어달라고 한 거죠 사실 저는 이게 박광온이 파놓은 함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나름의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름 자기 딴에는 타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식의 액션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사지로 몰아넣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부결 메시지 요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부결 메시지 때문에 이상민이라든지 김종민이라든지 조응천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이것 때문에 올해 자기들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 부결 메시지 요청한 박광온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사지에 몰아넣는 함정에 몰아넣는 행동이었던 거죠 이재명 대표는 박광온이 설마 그런 짓까지 하겠나 싶어서 매우 순수한 마음에서 박광온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정 경선도 약속을 했으니까 부탁을 하는 의미로 부결 요청 메시지를 내가 내게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이 가결파들 이 쿠데타 세력들이 쿠데타를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결국에 결과적으로 박광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고 밖에 뭐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박광온이야말로 이 쿠데타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수박들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생긴 거고 결국에 이것이 수박들의 반란으로 이어진 거다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박광온은 이재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마치 자기는 이재명을 위해서 뭔가 타협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자기 실리를 다 챙기고 이재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챙길 거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겁니다 결국 이재명을 속인 거예요 시민들과 당원 지지자들도 다 속여 먹은 거죠 그래 놓고서는 막상 자신한테 사퇴의 요구가 쏟아지니까 내가 자리에 연연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리에 연연을 했던 거죠 21일에만 의원총회가 세 차례나 열렸는데 이 세 차례 의원총회에서 빗발치는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거죠 내가 얼마든지 사퇴할게 사퇴할게 기다려봐 사퇴할게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수박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다수의 이런 사람들이 요구를 하잖아 물러나 혹은 이거 당론으로 합시다 그러면 수박들은 뭐라고 그러냐 수박들 중에서 되게 좀 야비하고 모사꾼, 자연한 모사꾼, 사기꾼 정치 사기꾼이라고 해야겠죠 이 정치 사기꾼들은 어떤 짓을 하냐 아 잠시 기다려봐 내가 잘 설득해볼게 잠시 기다려봐 아 내가 사퇴할게 잠시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고비만 넘어가는 거예요 요구가 빗발치고 여론이 덜 긁고 있을 때 그 고비만 살짝 넘어가서 거봐 내가 사퇴 안 해도 되잖아 거봐 내가 설득한다고 했잖아 라는 식으로 해서 부름이 당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짓을 많이 합니다 그거 많이 해요 그게 이 수박들 아니 민주당 내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자신들의 사실상 적폐나 다름 없어져 있는 그 적폐 세력들 민주당 내 기생하고 있는 기생적폐 세력들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이래요 슬그머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앞서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부결을 당론으로 합시다 부결을 당론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박광원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설득해볼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해서 당론 결정을 슬그머니 미룬 거예요 당무위원회고 중앙위원회고 당론으로 다 정했는데 의원총회에서만 슬그머니 안 하고 넘어갔던 거야 그리고 사퇴 요구가 빗발치니까 아 사퇴할게 사퇴할게 아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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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사퇴를 안 하고 버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심각해지거든 사람들이 눈이 뻘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박광원 저 새끼 저 뭐야 저 가결한 저 새끼들 다 뭐야 그래서 이제 분기 탱친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분노가 치솟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야 이거 그냥 나가다가 사퇴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나 돌맞아 죽겠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때서야 사퇴를 한 겁니다 사실은 박광원은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사퇴를 안 하고 지가 사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핑계낌에 이재명 대표를 내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민주당 내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분노 시민들의 분노가 속붙이니까 사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장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강력하게 박광원의 태도를 문제 삼은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당론 채택을 밀었냐 당론 채택하자고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요구했는데 왜 채택을 밀었냐 너 부결투표 설득한다고 네가 하지 않았냐 왜 설득 못했냐 너 그러면 박광원 네가 우리 속인 거야? 다수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네가 속인 거야? 너 장난친 거야? 라고 한 거죠 아니 정당의 의사표표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수결의 의사표현을 막은 거죠 꼼수로 속임수로 꼼수라기보다 속임수로 사기를 친 거죠 박광원이 자신이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13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지한테 맡겨주면 따로 당론 안 정해도 딱 부결표 던지게 해줄게 라고 해놓고 실은 지가 오히려 뒷구멍에서는 이재명 대표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야 그럼 뭡니까? 박광원이 사기꾼이라는 얘기잖아 박광원이 시민들을 속이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속인 개새끼라는 얘기죠 악마지지 악마 아니 차라리 공종민처럼 차라리 서른처럼 이상민처럼 조응천처럼 대놓고 하라고 그런데 아닌 것처럼 자기가 뭔가 설득을 하고 중재를 할 것처럼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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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실제로는 다수가 다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사기를 친 거지 마치 그거예요 우리가 180석이나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찰개혁을 못한 이유가 이런 놈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렇게 한 거야 이놈들이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속인 거야 지금 이거 하면 역풍이 너무 많이 불지 않겠어요? 제가 역풍 안 불게끔 잘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저 좀 맡고 맡겨주세요 라고 해놓고 막상 일이 잘못되니까 일이 항상 잘 될 수 있나? 아이 참 미안하게 됐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난 최선 다 했어 라는 식으로 오리발 내밀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민들을 속였고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짓을 누가 제일 잘한다? 사실 네 이런 짓의 가장 달인이 이낙연이에요 당해봤던 사람들 꽤 있더만 그거는 이낙연한테 그렇게 많이 당해봤다 그럽디다 아 좀 기다려봐 내가 해볼게 아 내가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합시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역풍 불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당해 그러니까 기다려봐 내가 좀 해볼게 라고 해놓고 감감 소식인 거지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이미 때를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누가 그 짓을 했다? 박광훈이 했던 거야 박광훈이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지가 당권을 장악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데 사퇴를 안 하고 버틴 거죠 의원총회를 하루에 세 번 연달아 열었다? 그거는요 대개 이례적인 일입니다 의원총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열기도 하고 뭐 매일 잘 안 열어요 이렇게 매일 여는 경우도 참 드뭅니다 그런데 하루에 세 번을 열었다는 건 뭐 매우 드문 사례고 매우 드문 사례가 났다는 건 뭘 말하느냐 원내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다수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뭉개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왜 뭉개느냐라고 항의가 빗발 쳤었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박광원이 진짜 주범인데 주범치고는 참 야비하다 아닌 척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는 걸 보고 우리 이런 놈을 보고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라고 하죠 음흉하기 이를 때 없죠 우리가 이런 놈들하고 개혁을 논했습니다 와 참 로즈방님 이제 매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금하님 진짜 음흉하네 무슨 남자들이 저러냐 그러게 김성수님 낙지가 시키든 아 주영주영님 너무 충격적이네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박광원이 짓단에는 뭐 이렇게 중재를 서려고 했던 것 사실 중재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중재 실패의 책임을 지고 떠난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그게 그런 꼬라지였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저도요 이 적폐들 특히 민주당 내 적폐라고 한 세력들이 얼마나 음흉한 짓을 잘하는지 알아요 아는데 이런 짓까지 할 거라고는 진짜 몰랐네 선희 선희님 꽈추를 잘라야 합니다 아이고 아 진짜 저런 애들 잘라버려야 돼 어디를 자를지 몰라도 잘라야 돼 목을 자르든 뭘 자르든 자 펑가스님 꼼꼼히 계속 봐달라고 감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제가 이들의 행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